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저번에 제트플립 리뷰를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트플립에 끼울 수 있는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제트플립이거든요 네 그리고 케이스가 이렇게 씌워져 있죠 네 이 케이스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그 제품입니다 제트플립 나온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케이스가 출시를 했더라구요 삼성 제품 말고 아라리라는 회사에서 말이죠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라리 회사가 삼성 모바일 악세서리 공식 파트너라고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제트플립이 출시하자마자 바로 케이스를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라리에서 이렇게 3개 제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빨간색깔 뜯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마음에 드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빨간색 케이스 네 이 빨간색 케이스고 하나씩 뜯으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이 케이스 자체가 되게 튼튼해요 네 이렇게 구부려도 잘 안 구부려지고 소재 자체가 엄청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내부 압력과 충격에 강한 PC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제트플립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떨궜을 때 망가지면 진짜 눈물 나잖아요 케이스가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리어 타입 이게 눕힌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클리어 타입 케이스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클리어 타입이고 이것도 역시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씌운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카메라 튀어나오는 게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 스크린도 케이스가 보호해주고 있는 여기 딱 절묘하게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랑 스크린을 완벽하게 보호를 해줘요 그 소리는 케이스가 스마트폰을 잘 덮어준다는 그렇게 설계를 잘 한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케이스는 제가 딱히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플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눕힌 케이스를 씌웠을 때 모양이고 심플하고 딱 봐도 슬림하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도트가 있어요 도트 이 도트 패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안에 유막 현상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악세서리 같은 걸 잘 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악세서리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랩 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 자체가 되게 얇다 보니까 무선 충전, 무선 충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충전 홀 쪽 보게 되면 충전 홀도 되게 알맞게 파여있어 가지고 유선 충전도 문제없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눕힌 케이스 이렇게 착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느 정도 색상 있는 게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있는 에어로 케이스를 장착을 이렇게 쉽게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 전면에 RR이라고 회사 로고가 이렇게 밝혀있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급스러운 느낌? 네 진짜 케이스 되게 간편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눕힌 케이스랑 다르게 이 에어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그립감 할 때 부드러운 게 또 느껴져요 이거는 약간 쫀쫀한 느낌이라고 하면 이건 부드러운 네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제트플릿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나와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찾다보면 결국은 이 RR이 여기 회사의 제품을 좀 보실 텐데 이 리뷰를 보시고 나서 본인에게 맞는 색상이나 그런 스타일들을 선택하실 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출시한 지가 별로 안 돼서 그런지 현재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 금액이 이게 22,000원이에요 케이스가 그런데 아무래도 네이버에 막 최저가 좀 그런 경쟁들 좀 있잖아요 최저가를 알아보니깐 지금 한 18,7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신 택배비가 별도였어요 그런데 RR에서 할인하고 있는 거는 제가 밑에다가 이제 쿠폰번호를 남겨드릴 텐데 그 쿠폰번호를 통해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최저가 18,700원에서 택배비가 무료배송으로 배송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제가 알려드린 대로 구입하시게 되면 나름 이득이죠 그래서 Z플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Z플립을 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 리뷰를 한번 마쳐봤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모든 댓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